네,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투데이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19일이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법의 노조 통보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것 때문에 우리 지역 교육계도 아주 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전교조 광주지부 박사먼 사무처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법의 노조 판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만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해체하려고 하는 판결을 했다는 데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는 증거이고 국제적 망신거리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전교조를 법의 노조라고 통보한, 그러니까 좀 치집을 잡은 이유가 뭔가요? 그 노동조합의 규약을 문제 삼았는데요. 그 규약이, 전교조의 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입회되는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를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보면 노동조합법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교조 규약에는 부당하게 해고된 자를 조합원으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원래 노조해산의 빌미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켜주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1987년도까지는 노동조합법에 정부의 노동조합 해산권이 있었는데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조해산권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법에는 없어졌는데 시행령에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죠. 시행령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때 이런 조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빌미삼아서 지금 노동조합 안임 통보를 했고 그 통보가 정당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해직교사 9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동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법의 노조의 판결의 근거로 받고 지금 전교조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부당하게 해고된 해직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분들이 어떻게 해직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다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여러 번 있는데 특히 전교조는 단순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항하는 활동을 여러 해 왔죠. 그리고 사립학교를 좀 청정하게 운영하라고 하는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부딪히는 조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국사건 그다음에 사립학교 민주화 과정에서 해고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이걸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교육부나 그다음에 심지어 노동부마저도 이것을 실정법 위반의 당연한 해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정부가 요구한 대로 정부는 지금 9명의 해직자를 제외하고 전교조의 위치를 하려면 유지를 해라라는 식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냥 전교조를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규약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을 때 규약을 개정했으면 됐을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잖아요. 아픈 곳을 좀 찌르는 질문입니다. 비유해서 얘기해 보면 길 가다가 만난 불량배들이 돈을 요구할 때 몇 푼 지어주고 상황을 모면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라도 정면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 정도였다고 보는데 전교조는 그때 대응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른 노동조합을 보면 해직된 분들도 같이 안고 가거든요. 그게 노동법상으로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 왜 이 잣대가 전교조에만 따로 이렇게 잣대를 대는 걸까요? 현재 법에 이제 교원노조법에 교원노동조합의 자격을 교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으로 했기 때문에 해직된 자는 교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해직된 자를 노동조합원으로 안고 있는 전교조 규약은 문제다. 그다음에 그 규약을 거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원 노조법을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좀 보수적이다. 보수적인 노동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ILO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법률로 정할 게 아니다. 현재는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거기서 정하고 있는데 법률로 정할 것이 아니라 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도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는 개정 공고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지난해 8월에도 조합원 요건은 조합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8월까지 10차례 넘게 ILO가 우리 정부에 공고를 한 거 있고요. 세 차례 긴급 개입이라는 법률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OECD에 우리가 가입한 것이 1996년인데 가입 당시에 우리 정부가 약속한 것은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OECD에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법의 노조로 만든다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된 상태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게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여당이 가반우석을 점유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간단치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야당도 교원노조법을 개정시키는 것이 정교조를 합법노조로 유지하는 것이 크게 정치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본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정교조도 법 개정을 탐탁치 않게 법 개정을 최우선 투쟁 과제로 삼지 않은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 현장의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변질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비워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 조치 따르지 않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법의 노조 취소 소송에서 우리가 정교조가 패소했단 말이에요. 패소한 날 교육부는 옳았구나 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의 대표적인 것이 전임자를 복귀시켜라. 그런데 전임자는 교원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을 이하여 일하는 자의 현직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정교조 광주지부에도 세 명의 전임자가 있고요. 그 전임자를 복귀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자 복귀 문제에서 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전임자의 월급을 국가가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 전임자를 복귀시켜라. 그다음에 정교조에 준 사무실을 회수하라. 그다음에 단체 협약이 있죠. 노동조합과 사용자인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 협약을 해지하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교육부가 지나치게 시도 교육감의 자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거는 교육감의 권한상에 있는 것도 있고 교육부의 법률적 권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워낙 더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지방교육자치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의 후진성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임자 복귀 문제 등 이것은 전교제에서는 냉정하게 법률적으로 투쟁할 부분은 법률적으로 투쟁하고 시민 여러분의 지지에 호소할 부분은 지지에 호소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도 있지만 전교제도 그렇게 적절하게 잘 대응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 결과는 진보 교육감이 13분 정도가 됐고 그중에서도 전교조 출신이 계시고 민심에 어떻게 보면 향방은 이쪽으로 와 있는데 교육부라든가 노동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학교 현장은 불을 보듯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교조를 유난히 투집 잡고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전교조하고 친한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한 것 그때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미 알아봤는데 혹시 다 대통령 되면 전교조 손보겠구나 이런 생각 했어요. 그런데 전교조가 현 정부의 눈에 가시가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있고 미래 세대인 학생들과 늘 접촉하고 있는 그런 직종이라 걱정을 좀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정권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으로 보고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전교조가 그렇게 나는 강리력한 힘을 갖고 있지 않은데 정부에서 그렇게 봐준 것 같다.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은데요. 혼란이 있지 않도록 전교조도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항소에서 2심 재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잖아요. 오늘 제출했습니다. 판결이 뭔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1심 결과가 뜻밖이다 이런 생각인데요. 설마 했는데 그 법의 노조 통보가 정당했다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운데요.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거 따지지 않더라도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면 2심에서 1심 결과가 난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대응 계획은 어떻게 지워놓고 계십니까? 전교조를 무력화하고 싶겠지만 좀 이건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가 무슨 유형의 건물 정도라면 뭐 중장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파괴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전교조는 노동조합 집행부가 있는 전교조 사무실이 전교조가 아니라 각 학교에 학생들 가까이에 있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부모 가까이에 있는 그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이게 전교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간단치 않은 거라고 보고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싶은 것은 전교조고요. 그것을 국민들로부터 떼어내고 싶은 것이 현 정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학부모 편에서 늘 교육활동을 하겠고요. 학부모 시민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아이들 속으로 좀 더 파고들고 학부모 곁으로 바짝 다가가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와 함께 좀 부끄럽지만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여야 각 정당을 압박해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이런 일들을 벌여서 다시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